저거 온 것 같아요! 에이... 연기하는 것 같은데? 진짜 왔다! 확실해? 진짜야? 구라야 야,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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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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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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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야,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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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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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, 대박! 구라야! 내가 얘기했잖아! 너라고 얘기했잖아! 와, 이게 스트레스라네 여기 너무 좁아, 여기 너무 좁아 야, 여기서 이러면 안 돼! 진짜야? 구라야 연기하는 것 같은데?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지도했어, 내가! 하나님!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물고기 잡게 해줘 진짜 뻥 아니고 5초 만에 이렇게 됐어 이거 작은 거 아니야? 야, 야, 엄청 커 야, 이 정도면 그냥 얼척이야, 얼척 대박! 30! 야, 대박, 대박! 대박, 대박! 난 이대로 못 간다, 송재기까지 잡았는데 이대로 못 가! 제이 형이 잡은 농어 먹고 이동하겠습니다 좋아, 좋아, 좋아 야, 대박! 야, 낚시 재밌네! 야, 경민아 고맙다! 재밌다니까요, 지금! 아, 경민이! 아유, 또 서울 양반들 왔으니까 내가 회나 안 좋지 내가 떠줄게 확실히 할 수 알아? 이 친구랑 나랑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땅 밟고 산 것보다 배 위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아 낚불들기 싫다가 재밌을 것 같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비닐도 다 먹는데 서른 사람들 역할까 봐 이거 트래비 찍는 거 아니야? 아, 맞아요 이게 농어라서 거죽이 두껍다고 이렇게 딱 누르면 뼈가 딱 느껴지거든 감각의 감각 우와 와, 잘 떴어, 잘 떴어 잘 떴다 잡은 양반이 하나 먹어봐 여기 대충 툭 찍어서 먹는 거야, 이런 거 이거 맛있어, 맛있어? 야, 미쳤다 야, 엄청 쫀득쫀득해 야, 원래 이렇게 쫀득쫀득해? 먹어보자고 한 번 야, 초고추장 야, 초고추장 왜 안 먹어? 야, 초고추장 야, 초고추장 왜 안 먹어? 너 왜 안 먹어? 네 회 못 먹어? 나 잘 못 먹어 아, 진짜? 초기 선생이야? 초고추장 침고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맛있어, 맛있어 해풍라면이라고? 어? 해풍에 말리는 라면이야 전라도 김치잖아 목포 김치 야, 불치 너무 맛있는데? 낮았으면 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없어 맞아 야, 우리 미션 성공한 거 맞지? 네, 형 미션은 성공하셨고요 즐겨봐 이 채널 네, 우리 미션 둘이 일어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